오늘은 오랜만에 편돌 왔어요 편돌 아 저번주에도 비가 왔는데 얼마나 뒤집어졌나 봅시다 편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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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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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빼. 돌 있어. 좋지. 나이스. 뭐에 걸리는 거지? 안 나와. 안 나와. 안 나와. 눈치. oh my god come on 실패 거짓말 워 스탠딩을 해야되는데 한발 스탠딩이 진짜 힘들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뭐야 나이스! 형 그냥 올 수 있어. 이거 진작에 했어야 된다. 아스팔트요? 어휴, 민틈이 없네. 나가리. 나이스! 형은 어디 가셨나? 잘하는 형이. 광복이 형 올라갔지. 나이스! 엘리, 엘리, 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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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빈봉이 형이 트리커가 트러블이 나갔고 점심 먹고 350을 렌탈해 왔어요 4t350 아 근데 바보 됐네 바보 됐어 그니까 원래대로 타면 되는데 높고 이러니까 힘도 세니까 긴장이 형 원래 타던 대로 타 파이팅 나 틀렸어 먼저 가 에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우 저거 빠따보소